일단 코스닥 에너지를 보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대놓고 얘기했었던 게 바로 요겁니다 4월 24일부터 요 4월 30일 이 마지막 주에 코스닥이 아주 강하게 부러질 거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마지막 주에 부러지기 전에 수요일을 기점으로 4월 19일을 기점으로 해서 시장이 빠질 거다 특히 코스닥이 4월 19일 보이죠 아 저는 이때 소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VIP 가족분들 다 기억하시죠 4월 19일을 기점으로 해서 하락하는 모습이 나올 거고 그 하락은 4월 24일 이번 주에 계속 하방 쪽으로 가는 흐름 나오고 어떻게 830을 향해서 갈 것이다 이해되셨죠? 830을 향해서 가면 그러면 거기선 잡아도 되나요? 잡아도 될까? 그거는 이타가 제가 코스닥을 디테일하게 설명드릴 때 일단 순서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수도 없이 얘기합니다 2주 안에 830선 하락 2차전지 섹터 곧 부러진다 제가 2주 안에 2주 안이란 뭐라니까? 4월 24일 4월 24일을 시작으로 해서는 그게 2주 안이거든요? 2주 끝에? 제가 부러진다 얘기했죠? 여기 또 뭐라 그래요? 코스닥 880을 찍고 여기까지 내려온다 그러니까 880은 고점에서부터 880 찍으면 제가 말한 시나리오대로 내려온다는 뜻이거든요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코스닥 정말 4월 말이 되면 100% 벌어질리 제가 뭐라고 그랬죠? 코스닥이 4월 말 되면 100% 벌어질리라고 여기 이거 보이죠? 코스닥 증시는 여러분들 봐봐요 너무 많이 2차전지 섹터가 쏠리니까 기관 물량도 들어가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이거 길게 볼 게 아니라 이 추세라인 보이죠? 제가 이 추세라인 여기 안으로 제가 4월 말 지금 여러분들 4월 말이잖아요 마지막 주 100% 벌어질 일 여기 들어온다고 했어요 이런 얘기 누가 하는 거 봤어요? 안 봤어요? 누가 얘기하는 사람 못 봤잖아요 제가 이거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무조건 빠진다고 근데 지금 여기 4월 말에 정확하게 빠졌어요 여러분들 4월 중에 빠진다고 얘기 안 했어요 왜냐하면 마디가 분석하고 파동 분석하니까 4월 말에 빠지거든 자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그래서 코스닥 증시가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이 추세라인을 이렇게 보고 추세라인을 또 이쁘게 하나 딱 이렇게 그어드릴게요 자 요게 슈팅은 신경 쓰지 마시고 요렇게 여기 들어왔어요 요렇게랑 또 요렇게 가는 추세라인은 여기 안으로 들어왔는데 그럼 요 추세라인의 끝자리가 어디예요? 바로 820과 830자리예요 그러면 이게 1, 2, 3 3이면은 이게 무너지냐? 무너지면 어디까지 빠져야 돼? 760까지 빠야 돼 여러분들 760까지 빠진다 안 빠진다? 여러분들 830을 가잖아요? 코스닥 더 빠지니 많이 난리 칠 겁니다 여기까지는 안 빠진다 안 빠지고 그 대신 이제 코스닥 증시는 2차전지 섹터 때문에 여기에서 830에서 살짝 이탈을 한다 하더라도 여기서 패턴을 만들 거예요 여기 패턴은 요런 식의 패턴이 아니라 제가 대충 그릴 겁니다 이렇게 여기서 패턴 만들고 그 다음에 다시 랠리가 갈 때는 이 추세라인을 다시 살릴 거예요 950에서 1000까지 다시 갈 겁니다 이때는 대장이 누구냐? 금양 아저씨랑 상관없이 2차전지 섹터가 또 대장이 될 가능성이 높죠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업종 종목들을 분석해보면 그렇게 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가격 조정은 언더슈팅에서 일부 나올 수 있지만 기간 조정 장세 이후엔 다시 올라간다 반도체도 올라갈 거 주봉차트 에너지가 지금 과열권에 있어서 기간 조정 장세는 어쩔 수 없어요 기간 조정 장세는 코스피는 랠리가 나와도 코스닥은 1월 달부터 지금 3개월이죠 한 달 반에서 3개월은 7월 달까지 1000? 1000을 목표로 해가지고 한 달 반 정도 기간 조정했다가 갑자기 한 달은 막 용트림처럼 확 올라가는 흐름 나오지 않을까 기간 조정 장세는 기간 조정 장세는 기간 조정 장세는